다시 따라가면서 박창환이 측면으로 넘겨주면 어른발로 문제를 올려줍니다. 신장이 좋고 공중볼 헤더 능력이 좋은 김현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과감한 크로스 이외에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가 봤습니다. 크로스 굉장히 날카로웠고요.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박스 안에서 자리 잡았을 때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가장 선호하기도 하는데 좋은 타이밍 속에서 일단 크로스가 한 차례 올라왔네요. 스트라이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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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